자, 결명자 농사 기록끝. 사실 이건 묵은 결명자 씨라서 얘가 얼만큼 열릴지를 몰라서 아빠가 준 결명자 눈에 좋고 비염에 좋다고 해서 차로 마시려고 하다가 휙 뿌려놨는데 얘가 얼마만큼 열릴지 모르겠고 일단은 꾸준하게 키워보기. 그리고 지금 사는 게 한 4개 정도. 3개, 4개인가? 그래서 이만큼. 그리고 얘.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열매가 열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얘를 좀 잘 키워야지 될 것 같다. 내가 결명자도 처음이라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만큼 자라준 것만 해도 신기롭고 얘가 열매가 달리든 안 달리든 끝까지 결명자의 씨앗 파종부터 그리고 월동 직전까지 관찰하면서 내년에 얘가 정말 이 토양에 잘 맞는 그런 작물이라면 모종을 사서 심을 계획이다. 결명자 기록 끝.